김프로님의 강의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우리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요새 아까 2학년 교수님이신가요? 오셔서 그런 얘기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요새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컨택이냐 원택이냐 되게 좀 헷갈려 하시잖아요. 사실은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기사도 있고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들도 한두 개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판단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최근에 백신 때문에 원택트가 일단 숨을 죽이고 컨택트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나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컨택트가 당분간은 강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결국 내년 실적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내년 실적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반짝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사들이 있고 박수민 신영진권 연권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화이자 뉴스가 일단 긍정적인 건 당연히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기존에도 백신 개발 과정에서 이제 호재가 나왔다가 실패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을 얘기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화이자 이슈도 있지만 일단 시장의 색깔이 변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가치주로 지금 일단 무게중심 추가 그건 넘어온 건 누구나 다 인정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고 얼마 전에 나오셨던 그 이경민 대신주권 연구원도 화이자 뉴스가 좀 호재이긴 한데 지금 시장은 너무 안 좋은 뉴스까지 그냥 너무 좋게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숭고를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항공주나 어제 보니까 항공주 여행주가 일제히 막 폭등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거기에 분위기 좀 편승해서 지금 컨택주를 사는 거는 그 이경민 연구원은 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단 화이자 백신이 100% 성공했다고는 일단 보장할 수 없고 확실해 보이는 걸 좀 사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업한 개선이 될 것 같은 게 가장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두 개는 뭐 코로나랑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나 2차전지 친환경주 투자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 딱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금융투자에 예전에 나오셨던 그 이경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이분은 가치주가 여기서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다. 내년까지는 쭉 이어진다. 이렇게 좀 근거를 되셨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고 근거는 일단 항상 연말 연초에는 못 올랐던 저평가주가 항상 새롭게 재평가를 받았대요. 이게 백신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보통 보면 못 올랐던 가치주라는 게 사실 상대적으로 돌오르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니까 연말 연초에는 가격 매력을 느끼는 투자들이 좀 그쪽으로 들어가서 갑자기요? 그러니까 그쪽 보면 보통 9월이나 10월까지는 주도주들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연말 대선은 주도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기는 시점에서 좀 쌌던 기업들 있잖아요. 가격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매년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네. 있었다 보면 매년 이게 좀 반복되는 흐름들이라 성장주 쉬고 연말 연초에는 가치주가 좀 움직였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바이든 당선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백신 나오니까 더 이게 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내용 아시겠지만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에는 당연히 가치주가 유리하고 또 원화도 지금 엄청나게 강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치주한테 좀 더 유리한 국면이고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 유럽 등의 지금 이익 성장률이 지금 예상보다 좀 상당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가는 국면이면 실적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이제 완전 각광을 받는 거죠. 저건 너무 좋다. 이제 그 종목만 보이는 건데 실적이 이제 다 좋아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중에 싼 거 싼 종목으로 시선이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좀 경고를 하셨어요. 뭐냐면 이런 저평가 가치주는 일단 주가가 오르면 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더 이상 매력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평가 가치주를 뭐 이렇게 중장기 투자로 뭐 엄청나게 가져간다 이거보다도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라? 네. 어느 정도 팔고 또 돌 올라가는 거 있으면 또 밑에서 또 교체하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치주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윤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가치주 로테이션 속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왜냐하면 요새 언택트주가 좀 굉장히 힘이 없고 또 특히 요즘에 인터넷 플랫폼이나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백신 나오면 좋아하는 해야 되는데 본인 계좌는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고민들이 크실 텐데 이게 내용을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면 당연히 지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제 잘 나가던 이 언택트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 섹터가 과연 순수한 코로나 수혜주냐 이거예요. 인터넷 섹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수혜주라고 다들 인식들을 하잖아요. 온라인 상거래도 더 활성화됐고 더 많은 온라인 활동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쓰신 건 뭐냐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핵심 매출액은 광고다. 광고가 이제 가장 크다. 비중이.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런데 코로나19로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 사업이 오히려 모두 타격을 입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주요 사업자들이 광고를 줄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2분기에 그랬거든요. 뭐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좀 타격을 받았고 3분기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다. 이런 좀 데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백신으로 인해서 이게 진정이 되면 이 사업주들이 광고를 다시 한번 이제 예전처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광고 수주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 심리에는 백신이 안 좋은데 실제 펀더멘탈을 보면 나쁘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백신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이 기업들의 주요 매출처가 어쨌든 기업들의 광고거든요. 광고 매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안 좋지만 펀더멘탈은 좋아진다. 그런 걸 보면 언택트주 내에서도 아까 줌 얘기했잖아요. 줌 얘기도 했지만 언택트 내에서도 분명히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계속 좋아질 기업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선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몇 개 좀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가치주 내에서도 분명히 아닌 게 있을 거고 언택트 내에서도 되는 건 될 거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결론적으로는 성장 내년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같은 답에도 다른 이유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좋을 거라는 같은 답에도 다른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끝났고 저거는 좋고 이제 시작이고 이거보다도 그 안에서도 종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은. 컨택트형 기업에도 진짜 찾아보시면 그 안에서도 오히려 코로나 수혜기업도 있어요. 저번에 금호석유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기업은 오히려 라텍스 장갑이 워낙 잘 팔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원래 컨택트형 기업이잖아요. 미국 만드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안에서도 뭔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촌이 상장하는군요. 네. 오늘 상장하는데 안 그래도 아까 댓글 보니까 되게 치킨 회사라 그런지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장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흥행은 대성공했습니다. 진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318대 1. 1318. 코스피 역대 최고입니다. 그때 비기트 이겨버렸고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급은 다르니까 증거금은 10조 원 정도지만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공모주 1억 넣으면 12주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모가는 오늘 12,300원인데 현재 예상가는 사안가네요. 오늘 지금 시초가는 그러니까 100%으로 24,600원에 시작은 할 것 같고. 따분은 가능군요. 네. 따상도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는 직상장하는 거죠. 다 우회 상장했었는데. 그리고 주식수를 좀 알아보니까 유통주식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수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18%밖에 안 돼서. 전체 주식에. 네. 유통 물량은 얼마 안 돼서 좀 가벼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PER이 10배, 11배? 그러니까 작년 실적 기준이에요. 공모가 기준으로 10배, 11배니까. 그 유통주식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아요? 안 큰 게 좋아요? 당연히 작아야죠. 물량이 안 나와요. 잠겨있다는 거죠. 유통 물량이 작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유통주식수가 100만주인데 100%면 100만주가 그대로 다 시장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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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사실은. 언제든지 100만주가 다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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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유통 물량이 20%밖에 안 돼요. 그럼 100만주 중에 80만주는 물량이 안 나와요. 당분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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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0만주만 거래되는, 나오는 물량이에요. 그럼 누가 장난치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가볍게 가는 거죠. 예전에 기억나시죠? 품절주라 그래가지고 기업도 안 좋은데 연속 상하가 가고 비이성적인 상황들이 예전에 종목들도 보면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약간 왜곡되는 흥리들이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이 공모주 청약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유통 물량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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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초반의 주가 흐름을 굉장히 잘 결정을 하거든요. SK바이오팜의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상한가 한 3번인가 4번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천을 좀 그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PER 10배인데 오늘 만약에 따블 가면 20배 넘어가니까 비싸지겠죠. 또 프랜차이즈 업체 20배면 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 좀 상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옵션만 기고 그 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한국전력 신세계 SK바이오팜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펄오비스는 아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는 조금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ECB 총재, BOE 총재 파일 연준 의장이 유럽에서 ECB 포럼이 있는데 폐동을 하는데 어떤 얘기할지 좀 지켜보시고 거기서 오늘 ECB 총재인 그 얘기를 했어요. 백신은 나오겠지만 백신만 믿을 수는 없다. 경기 회복은 언제 될지 모른다. 그래서 부양은 계속 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백신 나오면 유동성 준다. 이게 가장 우려되잖아요. 일단 ECB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부양은 계속한다. 백신 나와도? 네. 일단은. 왜냐하면 어차피 백신 나와도 내년 하반기 돼야 맞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당분간 유동성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예상 지수부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코스피는 한 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 같고 확실히 코스닥이 좀 더 좋습니다. 아무리 나스닥 따라다니는 시장이고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나스닥 빠지면서 코스닥이 좀 부진했으니까 오늘 코스닥이 좀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초는 역시 2배 정도의 시작은 했네요. 했는데 일단 밀리곤 있고요. 밀린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어요. 왜요? 이제 팔고 심나보죠. 아 그래요? 2배 올랐어요. 2배. 거의 2배 올라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따상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바로 밀려버리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불에서 약간 밑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데 공모가는 진짜 매력은 있는데 이제 2배 올랐으니까 좀 비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투자들이. 그리고 어제 6만 전자의 5명을 갖고 있던 삼성인자가 급등했잖아요. 사실 드디어 정고점 넘었는데 일단 오전에는 약간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고 역시 미국의 어제 언택트 기업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은 카카오가 2% 네이버가 한 1.8% 오랜만에 언택트주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한 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금호소기 약간 이제 성장 기업들이 일단 오전장은 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빠지는 기업들은 이제 정반대 있는 기업들 강원랜드, 대한항공, SOL 이 기업들은 다 일제히 2%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 증시랑 거의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오늘 풍력주도 좀 강합니다. CS윈드, 또 태양광 OCI,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죠. 어제 좀 숨죽였던 기업들이 오늘은 다 일제히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코스닥 쪽에서 지금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진단키트인데 오늘은 시젠이 한 5% 시젠이 생각보다 실적은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 평가가 좋아서 한 5% 정도 반등하고 있고 제넥신 CU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 4% 오르는데 어제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백신이 개발이 완료되나 봐요. 제넥신도. 그런데 화이자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런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오늘 주가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어제 급락했던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다 일제히 오르고 있고 어제 제일 좋았던 쪽이 셀트리온 그룹즈가 어제 사실 되게 좋았잖아요. 서정규 회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올해 말에 드디어 치료제 나온다. 굉장히 효과 있을 것 같다. 언급해가지고 셀트리온 주가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빠집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어제 올랐던 거 약간 좀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기업으로는 오늘 인크로스 같은 광고 기업이 아마 아까 증권사 보고서 때문인 것 같은데 한 3% 올랐고 또 일부 셀리드, 제넨바이오, 일부 바이오 기업들 반등하고 있고요. 약간 하락하는 기업은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오늘은 차익 매물인지 모르겠지만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요새 임플란트 회사들도 주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게 치과를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는데 백신 나오면 이게 정상화되면 또 치과 임플란트 수요 늘어나니까 올랐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 차익 매물로 약간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시장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2479포인트 오늘은 7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이 완전히 좀 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택이냐 컨택이냐의 경계잖아요. 사실 코스닥은 언택. 아무래도 코스피는 컨택주가 좀 많다 보니 민감주가 되게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랑 거의 연동이 되고 있다. 보시고 오늘 수급으로는 외국인은 좀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금 매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제 코스피를 또 왕창 파셨는데 오늘은 오전부터 한 1500억 정도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역시 코로나19 수혜주들, 렘데시비료 관련주, 혈장치료제, 그리고 사료 관련주, 인터넷 대표주, 2차전지, 제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에 좀 연관된 기업들은 다 오늘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 건설, 여행, 항공. 항공이 오늘 좀 안 좋아요. 오늘 항공 관련. 워낙 많이 올랐죠. 어제 되게 또 좋았잖아요. 일부 TA항공은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8%, 6%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항영 교수님 오셔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진짜 일간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 너무나 많더라고요. 12만 명 넘었는데 진짜 20만 명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로 하면 3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지만 하루에 100명 정도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확진자 정도가 우리나라에 나온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3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하루에.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컨택트형 기업들은 일단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장 첫날에 그냥 궁금증입니다. 상장 첫날에. 첫날은 원래 1만 원짜리라고 하면 더블 그러니까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고 플러스 30%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에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만 6천 원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반가격의 마이너스 30%도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초가는 마이너스 50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50까지. 1만 원이면 5천 원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또 30% 빠지면 한 얼마가 될까요? 3,500원쯤 되는 거예요? 3,500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하한가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하도 가능하고 따상도 가능하고 반하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신규주 대부분 아침에 다 급등 출발하잖아요. 공모가 대비는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 흥행에 실패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 청약 경쟁률 보시면 대개 막 10대 1, 20대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공모가 근처에 시작하든가 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주가는 되게 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주 청약하실 때 항상 보셔야 될 게 이게 공모가가 PER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낮아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게 많고 그리고 유통주식수 잘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청약 경쟁률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최소 500대 1, 1000대 1 나와야 아, 사람들 관심이 많구나. 물론 물량은 적게 받겠지만 교촌 지금 약간 플러스 났습니다. 네, 다시 났습니다. 4.6% 오늘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네요. 교촌의 허니 콤보인가? 네, 허니 콤보. 그게 좀 인기 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네, 더 말씀드릴게요. 준비 연구 때 전기차 관련해서 보고서 메리츠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내년 전망을 쓰신 건데 8가지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어요. 혹시 전기차 섹터 좀 보유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내년에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가 내연기관차 규제가 그동안 미국만 없었잖아요, 거의. 이제 미국도 강화가 된다. 그렇겠죠. 바이든이 되면서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럽과 미국, 중국이 모두 다 전기차 판매 압박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Q는 시장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내년에 100만 대 정도 될 것 같다. 올해 예상 목표가 50만 대거든요. 그럼 내년에 100만 대면 2배 정도. 그리고 올해 배터리를 생산하냐 마냐 자체적으로 얘기들이 많은데 올해 만든 게 1기가와트 정도 올해 만들었대요. 내년에는 한 1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22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 같은데 아마 제대로 만드는 건 시험 생산이든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테스트가 확실히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중국 시장이 의외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차전지 쪽에서. 그래서 중국 노출도가 높은 국내 음극재나 양극재나 이런 배터리 셀 기업들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가 내년에 기대할 게 두 개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이 현대 수주를 따님 아니면 이런 기사들 많았는데 현대 기아차가 E-GMP 전기차 플랫폼 이게 30조 원 정도 추정돼요. 이 수주 규모가. 그게 내년에 발주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MP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전기차 프로젝트인데 이게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1차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되겠죠. 그럼 계속 발주가 나올 텐데 마치 우리 LNG선 선박 수주하는 것처럼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누가 수주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가 삼성 SDI가 5세대 배터리를 내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수익성이 진짜로 개선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리튬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한테는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튬이 원료가 또 되니까 그러면 판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과하고 있는 게 결국 전기차를 타고 달려면 충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부족하잖아요. 충전소. 네. 충전소. 그래서 충전 인프라 구축 주체가 지금 관공서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간으로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해외 충전 인프라 수혜 업체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일곱 번째 잡아주셨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을 내년에 구축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그 밑에 어떤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고서가 나올 텐데 그때 되면 한번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도 가시권이 들어오고 2023년도에 스펙은 확정된다고 하니까 삼성이 가장 앞서는 가는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이런 여덟 가지 이슈를 좀 잡아주셨는데 한번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애플 새로운 PC 프로세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이현우 교수님 오셔서. 그래서 그 관련해서 도현우 연구원님이 NH투자증권에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걸 좀 쓰셨는데 뭐냐면 이번에 맥북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원래는 그동안 인텔이나 AMD 걸 썼는데 대부분 PC는 다 인텔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CPU 프로세서를 썼는데 애플이 자체 개발을 해버린 거죠. 아예 자기가 직접 CPU를. 근데 이게 이제 ARM의 설계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하고 TSMC가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5나노 공장에서. TSMC가 대신 만들어줬는데 이게 펜리스. 이제 펜이 없대요. 맥북 에어는 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열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펜이 없는 펜리스 디자인이 적용돼서 열을 식히기 위한 펜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거죠. 그만큼 열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이 CPU가. 그만큼 굳이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열 배출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효율을 엄청나게 개선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1회 충전에 무려 18시간이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트북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켜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18시간 했어요? 이거를 만들었고 인텔 AMD가 아니라 애플이 직접 만들었고 TSMC가 대신 생산을 해준 건데 정말 이게 나중에 나왔을 때 정말 이대로 정말 18시간이 사용이 가능하고 열의 문제가 없다면 진짜 혁신적인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대로 좀 성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어쨌든 인텔과 AMD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애플이 뛰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성능도 월등히 좋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건 TSMC가 지금 이거를 애플 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5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애플 지금 물량 대기도 빠듯한가 봐요. 애플의 아이폰 12 그거랑 이번에 M1 맥북 에어 맥북 시리즈 이거를 다 담당하다 보면 케파가 굉장히 만들고 싶어도 더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옮겨져서 이거는 애널리스트 분의 예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부분이 아마 삼성 쪽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내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액은 50%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과시화가 되면 TSMC도 좋지만 삼성의 파운드리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고 갈까요? 하셔야죠. 기왕 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 비율이라고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 수송용 차 있잖아요. 트럭이나 이런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친환경류가 지금 바이오 디젤을 의무적으로 지금 아마 이렇게 자영화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어요. 사실. 2013년부터 0.5% 무조건 섞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5% 지금 2018년부터는 3%까지 비율이 높아졌는데 3%요? 네. 3%. 그런데 내년에 법을 좀 바꿔가지고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 비율을 5%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의 업종한테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혼합 비율을 해야 되니까 그걸 설치하는 비용에다가 구입 비용까지 합치면 꽤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5% 이게 의무 비율 오르면 이게 추가 비용이 한 6,400억이나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의 업종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 아마 논의를 한 다음에 내년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 뭐냐면 탄소 배출권과 관련이 돼 있어요. 바이오 디젤을 내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줄거든요. 기존의 정유나 석유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화이자가 어제 콜드체인 70도 정도 돼야만 백신 수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화이자의 미카엘 돌스턴 최고 과학 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코로나 백신을 분말 형태로 출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아니라 분말 형태로 하면 물 태워서 그냥 주사놓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콜드체인 이슈가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로 현실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과학 책임자가 직접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 하반기에 분말 형태로. 그러면 유통이나 보관이 되게 용이해지잖아요. 사실은 콜드체인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것도 체크해보시고 어제 또 뉴스 나왔던 게 화이자 CEO가 주식 60억 정도면 사실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화이자 전체 시총이 200조가 넘는데 60억이면 많은 건 아닌데 어제 백신 뉴스 나온 날 공교롭게 타이밍이 좀 애매했더라고요.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주식을. 그건 팩트입니까? 네. 팔았어요. 진짜. 아예 공식까지 했어요. 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욕을 좀 먹었죠. 화이자 CEO가. 욕먹을 만했네. 아니 왜 하필 그날 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팔기로 예정은 돼 있었나 봤는데 타이밍이 좀 너무나 애매했던 거죠. 이 오해사기 너무 좋잖아요. 이래놓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이 90% 이게 좀 사실이랑 조금 차이가 나면 욕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욕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거의 사기꾼 같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CEO들이 자기 주식 매도하는 건 흔해요. 되게 팀콕도 자주 매도하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정 프로님 말씀대로 시기가 너무나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됐었고. 모더나도 이제 다음 타자는 모더나인데 이번 달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결과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번 달 말? 말이라고 했고. 파우치 소장이 미국의 전염병 소장인데 그 소장이 좋아 보인다고. 본인 의사겠죠. 뭐가 좋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백신 잘 나올 것 같다. 약간 그런 언급을 했다고. 모더낙게 아니면 파이자? 모더낙게요. 모더낙게. 모더낙게.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좀 언급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감은 또 높아지긴 하는데 11월 말에 한 번 또 결과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는 모든 게 다 백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이슈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옵션 만기니까. 오늘 옵션 만기니까 제가 이제 포지션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 포지션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2420부터 2500까지는 외국인지가 상단에 2500까지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올라오긴 했는데 2500을 일단 막아놨어요. 외국인들이. 일단 그 이상 돌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지션만 보면. 옵션으로? 옵션으로는 콜을 2495에 콜 매도는 위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콜 매도를 4만 7천 개를 위에다 딱 막아버렸어요. 2495에. 지들이 못나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 만기 주간에는 되게 옵션 매도 활발하게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옵션 시장이 또 크니까 하는데 이게 의외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는데 막는다고 해서 무조건 못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날 당일날 바꿔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8월, 9월, 10월까지는 이 포지션대로 좀 움직이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2477에 콜 매수를 많이는 해놨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2477 이상. 2500에 끝나면 사실 제일 좋죠. 2500 근처면 좋은데 그 이상 가면 좀 불편할 수는 있고. 푸드옵션은 일단은 그 밑에다가 매도를 쳐놨어요. 푸드옵션 매도는 지지입니다. 지지. 푸드옵션 매수가 밑으로 하방으로 보는 거고 매도는 이제 지지인데 그거를 올려놨어요. 원래 2420이었는데 2440까지 위로 살짝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 입장에서 2450을 깨려고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좋아도. 콜옵션, 푸드옵션 혹시 2분 안에 설명이 가능하면 오늘 듣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다음에 한번. 다음에 제가. 이게 되게 복잡해요. 사실. 예전에 이호석 연구원님 오셔서 예전에 칠판에 한번 강의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분명히 있어요. 그때 옵션 설명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만 기억해내세요. 어쨌든 콜 매수는 우리가 위로 상승에 대한 권리거든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승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푸드 매수는 하락 포지션. 이 두 개만 일단 알아놓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거기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일단 어쨌든 거기 콜옵션 많이 걸렸다고 하면 위로 좀 막혀있구나. 푸드옵션 매도가 많이 걸렸다고 하면 지지. 밑으로는 지지하겠다. 이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겠구나. 이 정도만 일단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시간 되면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고 일단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일단 코스피는 좀 빠지고 확실히 좀 위에 약간 누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은 좀 분위기가 훨씬 좋은 오랜만에 진짜 중소형주가 오늘은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 번만 좀 보시면 아니 제가 어제 한번 이제 저녁에 시가총액을 봐봤어요. 20위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여러분이 다 아는 기업이에요. 뭐니까 1등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10등이 카카오거든요. 근데 이제 11등부터 보면 LG생활건강,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포스코, KB금융, SK텔레콤, NC소프트, 신한지주, SK거든요. 되게 특이한 게 20위 밑에 있던 좀 경기민감 섹터들이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와요. 시총 약간 상위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일단 기아차가 12위예요 지금. 12위? 근데 얘가 만약에 카카오를 제치고 10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거랑 삼성물산이 14위 있거든요. 삼성물산도 약간 같이 주잖아요. 삼성하고 물론 같이 가긴 하는데 배당기대감. 그다음에 15위, 16위가 KB금융, 포스코. 이 기업들이 12권 근처로 한번 가는지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삼성 SDI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약간의 언택트나 이런 성장주들이 약간 시총이 밀리는지 이게 11월 말까지 한번 좀 지켜보세요. 이게 순위가 변함 없으면 이 분위기가 그대로 고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밑에 있는 민감주들이 치고 가면 가치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한번 오히려 시총 1등부터 10등은 이미 예전부터 많이 화주가 됐으니까 지금 보셔야 될 건 11등부터 20등 중에서 어느 게 좀 치고 올라가는지 제가 봤을 땐 제일 유력한 건 기아차로 보이긴 해요. 사실 워낙 요즘에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기아차가 12권 안으로 뛰어드는지도 한번 체크를 매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시장을 판단하는 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시총 액수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그 등수를 잘 봐라. 어느 게 올라가고.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업체들이 나는 경기 민감주다. 나는 성장주다. 아니면 사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예요. 약간 섞여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가치주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그 뭐죠? 전기차 기대감도 있잖아요.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형이. 이런 기업들이 치고 가는지 아니면 가치주가 훅 올라가는지 그런 변화를 시총 보면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의 염블리 염승환 차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